신한라이프 원더우먼 그래서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일반암, 여성특정암 거기다가 건강관리, 자금까지 5억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5억 5천만원 넣는데 보험료 10만원대 초반으로 20년나 종신보장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성특화된 신한라이프 여성전용암 구체적인 가입석에서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면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암이 역시 여성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KB손해봄에 타목시팬 복용하며 5년에서 10년까지 2천만원씩 10년간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입하시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제 말 안 들으면 큰코다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점점 엄청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암 6위는 뭐죠? 바로 자궁암이에요 자궁암 생식기암 유방자궁 정말 많이 걸리죠 자 예방주사가 있는 유일한 암이에요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자궁, 자궁정부암은요 예방주사가 있는 유일한 암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보호막에 아까 그래프에도 올려드렸잖아요 HPV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 NIP에 포함돼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연을 대상으로 무료접종 2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 중에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요 조기 발견 시에 완치 가능성이 약 90% 이상이에요 세번째로는 자궁암 98%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로 주로 성접촉을 위해서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난소암 3이죠 자 난소암 신규 발생자수는 추위 변화를 보면요 어떻게 나와있냐면 자궁경부암은 그나마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난소암은 기존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크로스가 되고 있는데 결론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은 무조건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성암 중에 가장 낮은 생존율이 뭐냐면 바로 난소암이에요 난소암이 유방암이나 자궁암보다 걸릴 확률이 적지만 한번 걸리면 거의 가장 낮은 생존율 그래서 완치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한번 걸리면 거의 사망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3대 여성암 5대 5년 생존율은요 유방 같은 경우는 93%예요 자궁암은 약 80% 난소암은 65.2%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난소암 한번 걸리면 거의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죠 거의 3기에서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난소암이 67% 그 다음에 4기가 15%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성암 4종이에요 각각 보장 일반암과 별도로 돼요 우리가 기존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일반암에는 여성암,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이 들어간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최초 1회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암 특히 여성특화된 보험은요 여성특화된 보험은요 특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방이든 난소든 자궁이든 특정 생식암이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야 진정 여성의 특화된 여성전용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계약 사망보험금이 200만부터 시작되고요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1억까지 보장이 돼요 물론 20년 남, 종신까지 비갱신형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성암, 특히 여기 보시면 유방암이 1억으로 따로 줍니다 그리고 난소암도 1억을 준비해 주고요 자궁암도 1억, 그리고 특정 여성생식암도 1억 이렇게 해서 각각 각각 그래서 일반암은 모두암이죠 위암이든 폐암이든 모든 암에 대해서 1억까지 주고요 그리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특정 생식기암 각각 각각 1억이니까 5억까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 5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11만원이면 그것도 비갱신형 20년나 90세 아니에요 100세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갱신형도 아니고 비갱신형이고 10만원 초반이면 5억이면 정말 매우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아니, 보험 안 보험 가입하는데 11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각각 1억이다 보니까 최종 5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5억을 비갱신형 가입을 하시면요 40세, 50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30, 40만원 수정 넘어가죠 하지만 이 5억을 20년나 종신보장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1만원이면 거저입니다 거저 가성비 정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본 갑기경제대장전망대암은 일반암의 20%인 2천만원 종신토로 준다 그래서 5억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11만6천원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특약을 넣으셔서 좀 더 가성비 좋게 저 보험망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두번째로는 통합건감보장원이죠 원더우먼 플랜이에요 암진단비 1억 넣고요 남녀특정암 1억을 설계에 넣었어요 네 남녀특정암 남녀특정암을 넣으면 어떻게 했냐면 기본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나오고요 남녀특정암 뭐죠 여성은 유방 남성은 전립사암이에요 이렇게 넣으시면 20년나 종신토로 보장함에 일단은 보시면 40세 여성 일반심사형 기준으로 샘플을 올려드리고 토해감 갑기경제대장전망대암을 일반암에 비해 20%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2천만원 보험료가 얼마죠 20년나 종신보장일 때 10만 9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0세 기준으로 10만 9천원이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10만 9천원이면 여기 위에 거의 7천원 더 넣고 7천원 더 내고 유방암뿐만 아니고 난소암 자궁암 특정암 이거 더 넣는게 좋지 않을까요 7천원 더 넣어서 맞아요 그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암만 넣어가지고 가성비 좋게 10만 9천원으로 일반암과 모든암에 대해서 그리고 유방암 1억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10만 9천원도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 특약 그래서 여성암 총 4종인데요 일반암과 플러스에서 총 5억 5천이에요 5억 5천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죠 기본계약 사망보험금 200만원 종신토록 20년납 기준으로 다 올려들었어요 역시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일반암 1억 넣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성암이죠 여성암, 유방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특정 여성 생식계약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최종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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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정 여성 생식계약까지 그래서 총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보험만 5억인데 왜 유튜브에는 5억 5천원 올렸어? 네 여기 보시면 또 5천만원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 5천만원이 탑재가 되었어요 보험료가 이것만 넣었는데 6만 5천원인데 비싸다고 하면 이거 안 넣고 5억만 따로 여성 생식계약 쪽에 일반암,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특정 여성 생식계약 5개 넣어서 5억으로 준비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5천만원 준비하는데 보험료가 6만 5백원이잖아요 보험료가 비싼 건 비싼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 특약 과연 5천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망에 잠시 알려드릴게요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 특약이에요 건강관리 자금이나 혹은 여성암 진단비가 보장이 가능해요 건강관리 자금은 뭐냐면 특약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매년 5년 계약일로부터 여성암 진단 확정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5년 동안 납입하고 5년 이후에 살아있고 진단을 안 받을 때 살아있고 살아있을 때 진단 받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250만원을 준대요 5년마다 250만원 그리고 여성암 진단비 특약이에요 특약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보장 계시 이후에 여성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을 때 다만 최초 이래 진단 확정에 한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쪽에 암이 걸려서 이번에 간편 보험으로 가입했다가 전의가 됐다 전부 다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존에 암에 걸렸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원발한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천만원짜리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좀 비쌌잖아요 근데 5년마다 진단 안 받으며 250만원까지 중도 인출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성암 종류가 무관해요 여성암 그래서 여성암 1억까지 종류 무관없이 1억 보장이 된 것과 일반암 1억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거예요 유방암 1억 드릴 거고요 난소암 1억 드릴 거예요 자궁암도 1억 드릴 거고 특정 여성생시키암도 1억 드릴 겁니다 총 4억이죠 여기 4억 중에 위에 보시면 일반암 따로 1억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종 5억에다가 관리하는 5년마다 살아생전에 암에 대해서 안 걸렸다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해서 0.5%인 250만원을 5년마다 어떻게 보면 황금금을 준다 황금이 아니죠 중도 인출을 준다 축하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챕터 2에요 여성특화보험 과연 어떤 보험이 여성특화보험이고 신화 라이프의 장점이 있는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주요 수술 건수 18년도 대비 증가가 되었는데요 34개의 주요 수술비에요 그래서 약 187만건 그런데 이 중에서 역시 부동의 1은 뭐였죠? 백내장 수술 지금 실손보험에서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다초점 렌즈 사비수라면 통원시에만 10만원 20만원 보장해주고 병원비가 얼마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입원했을 때 700, 1000만원 나와도 보험금 잘 안 줍니다 백내장 역시 부동의 1위 2위가 일반 척추 치액수술 여러가지가 있죠 이런거 있으시고 10위가 뭘로 되어있죠? 유방부부 절제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절제술이나 아니면 백내장 그리고 슬간접 담낭절제술 이런 부분들 은근히 많이 수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니까 이뿐만 아니죠 난임 환자도 24만 명 시대에요 우리가 여성보험이고 여성전용보험이라고 하면 임신하기 전에 임신한 후에 난임 환자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닌 민영보험에서 그런 보험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결혼, 연령 증가, 스트레스, 비만, 흡연, 환경, 호르몬 영향 등으로 난임 환자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난임 환자 수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년도에는 22만건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23만건 했다가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연도별 난임 환자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치료, 미루면 큰 병되는 여성보험이에요 그래서 미혼여성 산부인과 왜 가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병 키우는 미혼여성들 특히 평소 생리가 불규칙했던 27세 미혼여성은 이모씨의 여성 이모씨는 산부인과에 간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내던 중에 얼마 전 계속되는 출혈로 병원에 갔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내막이 비상적으로 두꺼워졌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 검사상으로 자궁 내막증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고생인 우모양은 고열과 복통으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양쪽 나팔관이 상했고 또 질 분비물에서 성병균인 클라미디아가 확인됐습니다 우양은 중학생 때부터 성경험이 있었지만 성병의 예방법이나 피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양의 나팔관은 이미 망가진 상태로 향후 임신할 수 없는 미지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번째에요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증으로 환자가 2016년부터 48%까지 계속 쭉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대비 2020년도는 약 48.2% 정도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역시 여성 전염보험에서 해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성 다빈도 생활 질병이에요 역시 1가 백내장, 손목터널, 하지정맥, 치해, 관절, 골다공축 여러가지 많이 하잖아요 비갱치형으로 수술 회당 100만원씩 거기다가 입원 일당도 주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성 질환 많이 걸리는 게 뭐죠? 양수 유방형 N60이죠 유방형 비대, 염칭성 비대 정말 많이 걸려요 특히 유방형의 기타장애 N64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난간염, 난소염, 자궁의 염칭성, 자궁경부의 염칭성 질환 여러가지가 있죠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고 자궁 내맞증, 염칭성, 여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관의 폴립수술 이런 모두가 비갱치형으로 수술비 1회당 100만원 그 다음에 입원 일당은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궁, 난소, 유방 관련 수술비 보장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최대 지급금액, 자궁 및 난소 특정, 다빈도 로봇수술하면 300만원 자궁 난소 수술비하면 역시 100만원 나오고요 여성 특화 수술비죠 여성 특화된 그래서 여성 생식기암, 제자리암, 급여, 유방암 절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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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실금, 피부재검, 림프종, 그 다음에 유방재건 수술 이 모두가 깔끔하게 5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난임, 조기폐경, 자궁내막증, 갑상선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난임진단비 여러가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난임진단비, 급여, 인공체, 난임치료비, 조기폐경 뭐 여러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우 가성비 대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갱신형으로도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나는 진단비를 넣고 비갱신형을 원하는데 뭐니뭐니 해도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 40세 여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특약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자용, 급여, 인공수정,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다음에 난임치료도 넣을 수 있고 폐경후의 특정 질병진단비, 급여, 골밀도, 검사결과지 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일단 가입금액이 5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뭐 3천만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 다빈도, 생활질병수수비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자궁, 난소, 유방, 여성 특정 특화된 진단비도 넣을 수 있고 1호종 수수비도 최대 2구자 신한이랑 뭐 흥국이든 타사로 같이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호종 단일금액보장 수수비 최대 50만원까지 일단 할인에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신규담보, 특정 처춤 및 골절질환 그래서 디스크 질병 진단비 그리고 경추외, 척추입원비, 종합병원, 수술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골절진단비는 우리가 유마티스, 즉 유마티스, 관절렴 그 다음에 1호종, 등급, 재골절, 진단비 십자인대, 반올판 연골수수비 그 다음에 아킬레스,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이 모두가 적은 금액으로 넣으셔도 매우 가성비 좋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 한잔 마시고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신규담보죠 특정 40세부터 60세까지 4060, 의료보장, 특정 안과질환도 탑재가 되었어요 참 6월 초에 메르츠에서 백내장 진단식 지금 200만원 주는 거 상품이 잘못 나와서 내일 다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메르츠 화재, 눈 안과 요즘 백내장, 다초적 렌즈 병원비 거의 안 나오고 통원비 1, 20만만 나오시는 분들 수술하면 100%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특화된 안과질환 수술비 특화된 상품을 저 보호망이 내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신규담보가 3대 질병 간병의 사용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간병의 사용일당 12만원 타산은 15만원인데 그전이 15만원도 안 됐어요 간병의 사용일당 요양병원 4만원 타산은 5만원인데 이걸 왜 5만원 하지? 왜 4만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호간병통화서비스 타산은 7만원인데 1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간편 3대 질병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이렇게서도 이 모든 걸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챕터3에요 헬스케어서비스 자 베이직케어서비스가 있는데요 총 17종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한라이프 가입하고 신한라이프와 체결된 분들은 체결된 분들은 우리 베이직케어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지금 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헬스케어서비스 그래서 평상시 예방관리및 치료지원이에요 베이직케어서비스 평상시 건강 명의 안내 진료 내용 예약 난임 포함해서 가능하구요 여성전용은 유전자 키트 피트니스 요가 이런 것도 가능하구요 난임 임시출산 출산 이런 모든 부분들도 평상시 예방관리및 치료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성특하 스페셜케어서비스에요 건강한 임신 출산 회복지원이죠 건강한 임신 출산 및 회복지원 여성특하 스페셜케어서비스 난자와 동경 후에 시술 후에 대면으로 승리를 해드리고 난임 수술 후에 귀가시 차량 에스코트 그 다음에 이른둥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기 방문 간호 컨설팅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 공인 노무사 복지상담을 1회 30분 정도 2회에 1회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셜케어서비스에요 및 재활서비스 진단시 치료 및 지금 회복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진단시 치료 및 일상생활지원 스페셜케어서비스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케어서비스 재활서비스 이 모두가 이 모두가 지금 진단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약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대상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에 신한 라이프가 유지된 계약 서비스 제공은 내가 30일 이후부터 20년 이내에 쓸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납입기간까지 늘려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성특하 스페셜케어서비스는요 신청일부터 5년 그리고 재산 진단받는일부터 5년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뭐 이용 가능 횟수 뭐 서비스 신청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 이게 거의 좀 뭐랄까 마무리가 마무리 할 땐입니다 여성특하 헬스케어 서비스 비교해요 여성관리 유전자 키트 pts 뭐 뷰티 이런 모든 거는 원더우먼 신한 라이프는 돼요 타사도 뭐 지시케어 일본 어 즉 임직원분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는데 이 모두가 다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더 좋겠죠 난임 임신 출산 이런 것도 역시 모두 다 신한 라이프가 되고 타사는 거의 안되는 구조로 그래서 스페셜 케어 여성 특하보험은 난자 동결 실수 후에 어 실수 후에 대면 심리 그리고 차례 에스코트 모든 것을 일단 스페셜 케어 스페셜 케어 일단은 예약을 잡으면 맘 편하게 치료에 집중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챕터 퍼 정림이 기타사항 안내 자 그러면은 더 커진 여성암 보장 5억 5천원까지 된다고 했죠 거기서 5억까지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반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여성 특하 여성 특정암 그래서 이제 5개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내가 암에 안 걸렸고 건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5년 이후에 2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여성 특하 건강자금이 따로 특약이 나왔습니다 다양해지 여성 특하 보장 그리고 여성 중심에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원더우먼이 정답 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 유형은 어 지금 간편 예 3,4,5 예 3,5도 되구요 15세부터 70세 일반형은 아 일반형도 있네요 표준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병자도 있고 그 다음에 15세부터 70세까지 표준형은 되고 유병자 간편은 30세부터 80세 그리고 난입 및 조기 폐경 관련 특약 가입 라인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난입 치료나 진단비는 30세부터 43세까지 10년 갱신형 뭐 일반 심사는 43세 10년 갱신형은 38세 조기 폐경 진단비도 이 모든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난임 관련 보장 난임 진단 치료 특약 가입제는 계약자 알림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이를 통하여 생리불순 난소기능 이상 단항성 난소중후군 난임 불임 등에 대한 진단 의심소견 포함해서 검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거 예아든 아니오든 원칙적으로 고지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일단은 20년남 30년남 갱신형 표준체 유병자 다 가입이 되구요 최대 보험기간은 90세 종신토로 그리고 일단 가입 나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부터 70세까지 간편은 표준체는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챕터 5에요 설계의 예시 설계가 중요하죠 자 일반암 1억과 여성암 1억을 넣어들었어요 40세 여성 해외왕금 미지급여 이걸로 가장 많이 가입하죠 암진단금의 중심이 되고 큰 보장금액을 선호하는 고객이에요 각각 보장되는 암보장 20년 완납시에 주계약 플러스 특약 황금률이 62.5%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세 여성 20년남 그것도 종신토로에도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100세나 90세 이렇게 만기를 줄이셔도 보험료가 상당 부분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 자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비갱신형 이제 암을 5억 넣는데 11만원 정도 암을 5억을 넣는데 11만원이면 매우 저렴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사망보험금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일반암 1억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그 다음에 여성 특정암 이렇게 해서 다 1억시 최대 5억까지 그리고 소외감이죠 각기 경제 대장연망래암 2천만원 이렇게 넣어서 11만원이면 안보험 가입하는데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5억 넣는데 5억을 일반암에 넣으면 거의 4,50만원 3,4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을 넣어도 11만원 정도면 아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지만 5억을 넣는데 11만원이면 정말 가성비 쩔어 쩔어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호종 수수비와 여성 다빈도 여성질환 수수비까지 넣어드릴게요 40세 여성 1호종 수수비 수술보장 범위 크기를 높이고 싶은 고객이죠 1호종 수수비는 두구 다 넣을 수 있구요 1호종 단일 금액 50만원 넣을 수가 있어요 여성 다빈도 생활 질병 수수비 100만원과 여성질환 수수비 100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구요 20년나 종신도로 보장이 되구요 여성질환 수수비 사망보험금 200만원 다빈도 질병 수수비 여기 보면 2천만원씩 넣어들었구요 그리고 1호종 단일 금액 수수비보험 1호종이죠 5천만원 그리고 1호종 수수비도 같이 넣어들었습니다 역시 40세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하니까 6만8천원이면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걸 알 수가 있다는거죠 자 여성특하 갱신형이에요 아 난 나이가 있는데 비갱신형이 싫어 난 갱신형이 좋아 그리고 그전에 무조건 난 진단받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이미 진단금과 종수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신규 여성특약만 가입하고 싶은 5년 갱신형도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갱신이 아닌 5년 갱신형하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거 난임치료 난임치료 진단비 폐경후에 특정 질병 진단비 아니면은 골밑도 특정 갑상선 갑상선 특약 중증 무릎 관절 ICRS 4단계죠 이렇게 다 넣게 되면 5년 갱신형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5년 갱신형이 더 나을 수 있겠죠 다 천만원씩 넣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가 보험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린 점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엔소스 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